안녕하세요. 2월 27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기록된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니아에게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낸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마야가 스바니아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칭 예언자로 행세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 그는 예언자로 행세하는 미친 녀석이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해요. 자칭 예언자라고 그 한 사람을 이 사람은 굉장히 약자죠.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톡 이 사람만 찝어서 또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그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 자기한테 거슬리는 정보를 전하는 그 예언자 예레미야를 콕 찍어서 그를 제거할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기득권의 위치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스바니아가 이 스마야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 스마야가 자기한테 보낸 그 편지를 예레미야한테 보여줘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이 스마야의 메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스마야는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어찌 보면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마치 그냥 거기서 살 것처럼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일상을 살아내라. 그런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라면 스마야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우리는 곧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헛된 희망을 계속해서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이 스마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일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엔 그 아픔은 내가 다 겪어가야 돼요. 그 아픔은 더 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망했으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스마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때 시험을 쳤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불합격했던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또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항의를 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그대로 얘기한다면 합격자 발표를 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항의한다든지 또는 그 합격자 발표를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불합격한 사실은 다 공표된 사실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인데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생겨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것은 얼른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스마야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만 주실 수가 있어? 라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뭐라고 하나님한테 배신감만 내가 느끼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뭐가 진실이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스마야처럼 대금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습니다.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 생각인 것 마냥 자꾸 전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해요. 스마야처럼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말들을 자꾸 듣기만 하다 보면 스마야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힘들더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좀 객관적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